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기계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쉬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지금 해설강의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심신을 추스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설강의 기계일반 시작을 할 건데요 해설강의는 내년에 2024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대해서 기계일반이 사실 이번에 나왔던 기계일반도 만만하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워낙 이번 시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계설계가 워낙 어렵게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슈가 좀 덜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번 시험도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계일반에 대해서 총평은 제가 또 따로 써놨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거는 좀 온라인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원고만 전달했을 뿐인데 정말 우리 해커스 계신 분들 정말 빠르십니다 그거 좀 참고하세요 그거 읽고 해설강의는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다 끝난 다음에 시험 강평 총평 말고 강평은 나중에 별도로 뒤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1번 문제 볼 건데 여러분 여기 지금 문제 보시면 최대응력, 최소응력, 반복응력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주는 이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반복응력이에요 여러분 반복응력은 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기계설계가 됐던 기계일반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 기계공학에서 반복응력이 정말 중요한 그런 분야가 있어요 뭐예요? 피로예요 피로 피로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피로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복응력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표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응력이 지금 일반 반복하중이냐 편진반복하중이냐 양진반복하중이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최대응력은 뭐냐 여기 봉우리가 여기가 최대응력이 되겠죠 최소응력은 어디예요? 아래 봉우리가 최소가 되겠죠 평균응력은 뭐냐? 위와 아래의 중간이 평균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응력진폭은 뭐냐? 가운데가 평균응력이라고 그랬죠 평균응력이 위아래 최대응력과 최소응력의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응력진폭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평균응력에서부터 최대응력까지 또는 평균응력에서부터 최소응력까지 거리가 진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수식으로 풀어내게 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시그마A 나오는데 시그마A가 응력진폭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대응력과 최소응력 중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응력의 진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혹시 또 여러분들 요거 요 그림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또 주응력까지 가시고 그러실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거 아니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반복응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런 표는 지금 저하고 공부하시면 이거 공부할 때 제가 수업할 때 썼던 자료니까 다 아실 거고 혹시 저하고 공부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 표가 있는 거의 대부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도 자꾸 이해하시려고 하시는데 특히 이건 좀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림 보고도 그림만 딱 보고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길러 놓으셔야 돼요 자 두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뭐가 틀렸는지 이제 보면 되겠죠 일단 4번이 맞는 답이에요 4번이 맞는 답인데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M20에 20 곱하기 2는 상응나사의 피치는 20 피치 20mm 맞잖아요 아니 20mm 맞잖아요 피치가 20mm 아니 아니 규격이 호칭이 20mm죠 맞아요 호칭이 20mm이고 피치는 2mm죠 근데 더욱이 여러분들 이거는 상응나사라고 하지 않고요 요것도 놀라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피치가 2mm다 라고 나와서도 놀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상응나사가 아니라 뭐예요 미터가능나사라고 맞죠 호칭이 미터가능나사라고 합니다 미터가능나사의 규격이고 네 20이 아니라 2mm죠 거의 틀렸습니다 자 나사의 유효지름은 피치와 줄수를 곱한 값이다 아니죠 유효지름은 여러분 뭐 유효지름에 대해서는 아실 거니까 두줄나사의 리드는 피치와 동일한 한줄나사보다 짧다 더 길죠 피치가 두 개는 저기 두줄나사라니까 피치가 두 번 가는 거니까 리드는 더 깁니다 네 두 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여러분들 뭐 나사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걸 자 여러분들 연말 해놓으셨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또 잘 아시더라구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나왔는데 이거 어려웠습니까 이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맞히셨길 원하는데 일단은 요거 있는 거 측정값은 여러분들 뭐 100%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맞히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분해능이란 말이 나왔는데 분해능은 제가 힘줘서 다뤘던 부분은 아니에요 개척계 할 때도 분해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다루는 개념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또 단도로 나온 것도 아니라 시점값과 묶여서 나왔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이게 뭐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히는데 걸림돌이 됐진 않았을 거 같아요 일단 분해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분해능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는요 구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갖다가 우리는 분해능, 분해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해능력을 이제 우리는 이제 분해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전적 의미고 그냥 우리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우리 기술 행정가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분해능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최소 눈금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최소 눈금 단위 그래서 눈금에 요 하나의 간격이 뭐 어떤 계측기는 2mm인 것도 있고 5mm인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눈금의 간격이 5mm이면 분해능이 5mm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얘네들은 다 1mm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읽어볼게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슬리브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이집프로 마이크로미터 여기 있으면 앞에 지금 뭐가 있겠죠 측정하는 측정 도구하고 측정하는 말굽하고 공작물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슬리브 얘가 지금 돌아가는 애죠 얘를 딜블 이렇게 입는 겁니다 맞죠?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듣고 나중에 보세요 듣고 계측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안그럼 요거 하나 사세요 지금 여러분 쿠팡 들어가시면은요 쿠팡 들어가시면은 요 마이크로미터 산티차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거 있습니다 산티차이나 아주 거기 정말 아주 잘 수입을 해주는데 거기 블루보드라고 있어요 블루보드 주문하시면은요 요거 한 만원대면 하나 삽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사서 한번 보세요 사서 한번 보세요 돌아가면서 재밌습니다 집에서 대신 혓바닥 두께는 재지 마세요 잘못하면 다칩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어쨌든 어쨌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애죠 지금 요 눈금을 볼게요 지금 0, 5, 10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10mm 넘어갔어요 10mm 넘어갔고 요 밑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0, 5 여기가 지금 11입니다 그래서 11도 넘어간거에요 11도 넘어갔습니다 근데 11.5까지 안갔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까지 슬립의 눈금 어떻게 읽어야 돼요? 11까지만 읽는 겁니다 11.5까지 안갔기 때문에 근데 점 5는 여기 있죠 그럼 여기는 있는 눈금은 얼마에요? 점 5가 아니라 점 얼마가 아니라 점 얼마의 얼마입니다 얼마의 얼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눈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얼마 올라왔습니까? 0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딱 2에 걸쳐있죠 여기는 0.2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1.5였다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11.7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11에서 끝났기 때문에 11에다가 얼마 더해져요? 0.2 더해주죠 그래서 11.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눈금을 읽고 읽고 나서 보니까 하나의 눈금 단위가 얼마에요? 다 0.1mm죠 최소 눈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읽어야죠 최소 눈금 0.1mm 나왔잖아요 0.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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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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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 지금 잘못 써 있습니다 0.02mm 0.02mm 0.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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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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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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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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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필요에 따라 축이음을 단속할 수 있는 기계의 요소는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축이음장치 클러치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클러치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원축클러치도 있고 원판클러치도 있고 그런 거 가지고 낼 수도 있었는데 그냥 클러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부터 4번 쭉 오는데 사실 여기서 분해능이 좀 어려웠다 그거는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틀린 문제는 없습니다 틀린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계직 시험 모르겠다고 시험장 가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5번 볼게요 밀린 가공에서 500rpm으로 회전하는 밀린 커트의 날당 이송량이 0.2 per 날 한 날당 0.2mm고 테이블의 분당 이송 속도가 그런데 보통 문제에서는 보통 이송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송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커터날 하는 커터날 하나의 날 하나의 날이 탁 쳤을 때 얘가 이동하는 그 봉작물이 이동하는 그 거리 이동 이송량 이송량은 FZ 그 다음에 여기가 날수 그 다음에 얘가 회전 RPM 이렇게 나옵니다 커터날수 커터날의 회전 RPM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커터날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머지 다 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줬습니다 얘 빼고는 다 줬어요 지금 얘가 밀린 거 여기 지금 밀린 거 그래서 RPM 줬죠 500 RPM이라는 거 줬고 그 다음에 날당 이송량은 나왔습니다 날당 이송량 그래서 FZ 줬죠 얘가 M 얘가 FZ 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분당 이송 속도 F 줬죠 다른 거 요거법은 다 줬어요 여기서 구하시면 되죠 요 공식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계공자법 같은 경우는 공식 기억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론이 기억할 게 많기 때문에 공식을 기억할 건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억하셔야죠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국가기술자유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애들이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가 좀 어렵죠 5번 문제까지 여러분 틀릴만한 문제가 없는데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우리가 주로 보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훅이 올라온 거 보니까 기계 설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계 일반도 그렇고 자꾸 문제가 좀 지협적으로 가는 거 같다 지협적으로 가는 거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게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한다 그러면은 지협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자주 안 나왔던 뜻으로 나온 거죠 지금 여기 마멸 같은 경우도요 마멸 같은 경우 표면 거치기라든가 절삭가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멸의 종류 같은 경우도 근데 주로 과거에 시험에 안 나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협적이라는 말은 어디 저기 한구탱이에 있는 저기 안 보이는 애가 갑자기 툭 따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 노량진인데 노량진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 어디 가는데 갈 수 있는 다음 전 노선 버스가 아닌 것을 이런 게 지협적인 문제고 대표적인 또 지협적인 문제가 뭐냐면 저런 거죠 우리 NC, CNC에서 코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게 정말 지협적인 문제죠 짜증나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건 아니라니까 정말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데 자주 안 나왔을 뿐이죠 안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지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공부를 우리가 좀 폭넓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지협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제가 한 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덤벼가지고 그걸 또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공부가 한두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우리 공부하는데 기계직만 한 4,5년 공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기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놔야죠 아까 뭐 우리 NC 공작기계 CNC 공작기계 무슨 코드 뭐 이런 것들은 나오면 에이씨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셔야죠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그래서 지금 2번이 옳지 않대요 볼게요 피로마벨은 돌출부가 있는 단단한 표면과 연한 표면 사이에 서로 미끄럼 유동을 할 때 발생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왜 틀렸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피로마벨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상마멸이다는 얘기예요 마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긴 할 건데 일단 2번은 피로마벨이 아니라 연상마멸이다 여기 앞에 있는 것만 빼버리고 뒤에 있는 설명은 연상마멸입니다 연상마멸이 뭐냐 돌출부가 있던 단단한 표면과 연한 표면이 서로 미끄럼 운동을 할 때 발생한다라고 되게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예요 연상이 뭡니까 여러분 연상 연상이 금속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대표적으로 금속을 많이 하니까 이걸 갈아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연상 아니에요 표면과 연상하는 목적이 뭡니까 표면과 측의 현상 이걸 향상시키고 공차를 공차를 더 정밀하게 하고 이런 건 목적이죠 표면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죠 절상은 모양을 만드는 게 절상이고 그렇죠? 공차를 더 정밀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닌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단한 표면과 연한 표면이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연상습돌을 역할하고 어떤 게 공작물의 역할을 하겠어요 얘가 연상습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공작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고요 실제로 이거 우리가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축 같은 게 있는데요 축이 있는데 축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직선 운동하는 축이 있어요 우리가 기아트 장치를 만들다 보면 이런 장치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부싱을 이렇게 되거든요 부싱을 이렇게 됩니다 부싱을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죠 할 때 이 축보다 부싱을 조금 약한 걸 씁니다 재질을 재질을 왜 그러냐면 부싱을 더 단단한 걸 쓰면 얘가 갈릴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갈릴 거 그럼 축을 갈아 줘야 돼요 현장에서 축 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부싱 같은 경우는 금방 갈아 줄 수 있게끔 설계를 하죠 비용도 간단하게 부싱은 마모되면 빨리빨리 갈아 줘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게 오래 갑니다 왜그러면 이게 연삭 효과가 있어가지고 표면과 표면이 상당히 둘이 고와져요 표면 거치기가 굉장히 형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삭한 거랑 똑같은 효과 아마 여러분들 평소에도 어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요런 비슷한 거 어디 많이 보셨을 텐데 못 보셨나? 그게 연삭마멸입니다 그래서 연삭마멸 같은 경우는 의외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외로 이렇게 마무리 심해가지고 기계장치가 있는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리고 4번을 좀 볼게요 4번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4번은 스커픽 현상이라고 있거든요 뭐 응첨감이라고 있는데 자 스커픽 현상이 뭔지 봅시다 요거는 알고 갑시다 스커픽 현상 여러분 우리 피스톤이 있는데요 그 피스톤 광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피스톤을 직접 뜯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영화나 드라마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혹시 불스원샷 광고 보신 적 있어요? 불스원샷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찌꺼기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이걸 다 이제 없애준다 이러면서 이제 광고 나오는데 거기 애니메이션이 정말 약간 1초도 아니에요 한 0.7, 8초 정도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뭐냐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던 피스톤이 막 위아래로 왕복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불스원샷 쓰기 전에 여기 막 이렇게 기스라고 해야 되나요? 흠이 나 있는 이런 피스톤이 불스원샷을 쓰면 아주 반짝반짝한 요런 피스톤이 바뀌는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불스원샷 광고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스가 있는 게 왜 그러냐 피스톤이 오래되고 내용기관이 오래되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도 그리고 압축착화격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상현상에 의해서 한번 여기 흠이 생기는 거에요 흠이 생기는 겁니다 이 흠을 마멸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부위가 스커트입니다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요 피스톤을 보시게 되면은 요게 지금 피스톤 단면을 잘라놓은 거거든요 단면을 잘라놓은 거에요 여기 빗금이 안 들어갔는데 빗금 넣어야 되는데 요 부분을 요 중심축에서 요 아랫부분을 뭐라 스커트라고 보이십니까 혹시 안 보이십니까 요 스커트라고 쓴 겁니다 요게 지금 피스톤이고요 그러니까 피스톤에서 보면은 지금 요 아랫부분 요 부분을 지금 스커트라고 합니다 요게 있는 걸 링들이고 그래서 요런 링들이 오래돼서 마모되거나 아니면은 내용기관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가지 변형이라든가 찌꺼기 생겼을 경우 여기에 흠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스커팅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스커트 마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커트 마멸이죠 스커트 마멸인데 이걸 스커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린들 대비에서 피스톤 마찰부에 발생하는 운동 방향의 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혹시 궁금해 적어두세요 어떤 책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건 따로 정리 한 거예요 예전에 예전에 뭐 일이 있어 가지고 스커팅 현상에 대해서 책이나 이런 걸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정리했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스커팅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상마멸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스커팅 현상 말씀을 드렸는데 마멸의 종류 한번 지급합시다 마멸의 종류 저는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는 간단하고 명료 응창마멸 연상마멸 부식마멸 피로마멸 응창마멸 전단 분리 분리 파손 응창마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마멸에게 보다는 파손에 가깝습니다 살짝 크게 보면은 이거는 파손이에요 연상마멸 부식마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녹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적 마멸라고도 하는데 화학적 마멸인데 부식마멸 녹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로마멸 같은 반복하중에 있는 마멸입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부식마멸 나왔습니다 포면과 주위 환경상의 화학작용이나 전해작용에서 발생한다 끝내주죠 녹 전해작용은 뭐에요 여러분들 전해연마 전해연마 생각하시면 전해연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전기화학적으로 표면에 녹을 발산시켜서 녹을 발산시키는 불순물을 떠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로마멸을 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이 생긴 벌을 제거하는 넘블링 가공은 충격마멸 현상을 제조공정에 이용한 것이다 충격마멸은 뭐겠어요 아까 뒤에서 보셨던 내용 중에서 응착마멸이 있거든요 응착 이거 전단에 의한 파손인데 전단에 의한 파손이 충격에 의한 파손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충격에 의한 파손이 발생했을 때 얘는 충격마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나 더 늦게 충격마멸 충격마멸 포함을 따놓으십시다 여러분 딴 건 몰라도요 이거 다섯 가지는 이번에 외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같이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충격 자주 안 나오고 많이 안 나와서 그랬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격이 나올 수 있는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알루미늄 산화물, 실리오건, 카바이드, 막대숫돌 여기에 꽂히면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구멍 내면을 미세한 정도로 가공하는 방법 여기 만약 리밍이 들어왔으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구멍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있는 구멍에 구멍에 내부에 표면 정도 표면 거치기를 향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안에 구멍 뚫는 거 하고 구멍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거 이번에 다 정리해 놓으세요 어디다 쓰면 써놓은 거 더 이상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구멍 작업 구멍에 관계된 작업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드릴링 호닝 리밍 버링 까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다 입니다 더 없어요 구멍에 관련됩니다 드릴링 같은 경우는 없는 구멍 만드는 건 요거 하나에요 구멍입니다 없는 구멍 가공하는 건 요거 하나에요 근데 그럼 호닝은 뭐냐 지금 우리가 봤던 호닝 호닝은 여러분들 이게 구멍이면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애 있죠 요렇게 요게 지금 연상스토리고요 요 장치가 혼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오므라져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탁 펴집니다 지름이 더 넓어져요 그러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얘가 회전하는데 이 안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또 위아래로 왕복합니다 위아래로 왕복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혼 주의하실 거 하나 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별표 해가지고 이것도 어디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혼인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 방식이나 공정에 대해서 건식과 습식이 나눠지면 건식에다가 플러스 무슨 액 같은 거 화학액이나 연상액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습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혼인 같은 경우는 건식과 습식이 완전히 달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되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책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습식 혼인하고 건식 혼인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예요 구멍의 표면 거치기를 향상시키는 혼인입니다 리빙이 있었잖아요 리빙 같은 경우가 어때요 구멍의 공차입니다 기하공차 치수공차를 향상시키는 게 리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많이 깎아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내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었을 거다 많이 여기 리빙이 나왔으면 헷갈릴 수 있었을 거다 근데 단순하게 있는 구멍을 크게 만드는 게 있죠 보호링입니다 기존 구멍을 정밀하게 크게 만드는 게 보호링입니다 요 4가지 여러분들 정말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는 이걸로 끝내세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고 끝내십시오 탭핑은 뭐예요 탭핑 같은 경우는 구멍에다가 암 나서선 내는 게 탭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펌프 내에서 유체 압력이 국부적으로 포화증압선에 나와서 기포가 발생했다고 했다가 고압부에서 급속히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펌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요거 우리 용어 정리하십니다 일단 답은 공동현상인데 아마 이거는 찍어 찍더라도 이거는 맞으신 분들이 좀 있으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공동현상이거든 공동현상이고 캡피테이션이나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가지고 왠지 아는 게 아는 거 밖에 없어서 이거 찍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거든 다행히도 답이 공동현상이 나온 거죠 그럼 공동현상 빼고 나머지 한 번 봅시다 초킹상 뭐예요 여러분들 유독면적이 갑자기 좁아졌다 넓어지는 율을 통과하는 유체는 좁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유체가 막 흘러가는데요 갑자기 단면적이 딱 좁아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체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단면적이 좋죠 이 단면적을 좁아지는 이 구간을 우리 초크현상이라는 구간 초킹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지나는 유체는 어떤 속도가 마하이를 넘는다 못 넘는다 마하이를 넘지 못한다 여기 한 번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확장되더라도 유속이 마하이를 못한다 그게 초킹현상입니다 이 초크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가시는데 이 초크라는 말이 여러분들 넓어졌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그 구간 그 장소 그런 현상으로 초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거죠 내가 휴가를 갔다가 휴가를 갔다가 휴가를 한 2주 갔다 왔어요 내일 이제 출근을 해야 돼 그러면 오늘 밤부터 내일 출근할 때 제가 엄청나 차라리 출근하면 괜찮은데 출근하기 전에 받는 심지어 압박이 있잖아요 그때 현상을 초크 현상이라 초크 현상이라 그때 심지어 받는 심지어 압박을 초크 스트레스 초크 스트레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황이 변하면서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압력을 받는 그 상황을 초크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공진 현상은요 진동 수확입니다 어떤 물질의 고유 진동 수확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어때요 진동이 가다가 좀 소멸을 해야 되는데 점점점점 더 커져 들어오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공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에너지를 갖다가 어떤 물체에다가 진동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줬어요 진동이라는 에너지를 줬는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얘가 진동을 받으면 이 에너지가 끊어지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 이 에너지가 여기서 가다가 소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져 이 진동 에너지가 이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지게 되면 이게 막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공진입니다 그래서 공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피해야 되는 얘네는 100% 피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써먹을 때거든요 근데 뭐 전기 전파 쪽에서 많이 써먹죠 공진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뭐해요 음파 변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 아니고 우리 기계 쪽에서는요 공진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피해도 도망다녀야 돼요 공진 예전에 우리 선배님이 소일세가 같이 했던 선배님이 내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좀 많이 그분을 괴롭혔었나 봐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을 왜 나만 보면 왜 놀래 가지고 내가 표정이 좀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분한테 가죠 과장님 이러면은 야 너 그렇게 나타나면 나 머릿속에 막 공진이 발생한다고 이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 그렇게 나타나면 뭐 공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엔지니어다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수격 현상 있는데 수격 현상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니까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갑자기 유체의 방향이라든가 유체의 어떤 기자재들 어떤 관로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게 갑자기 확 변하는 면적이라든가 방향이 바뀌면서 유체의 속도는 계속 일정하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면적 좁아지는 단면적을 때린다거나 곡관부인을 때린다거나 그래서 소리가 땅땅땅 소리 나는 거 그건 우리 수격 현상 워터 헤머링 현상이라고 워터 헤머링 요렇게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딱 좋을 거 같습니다 워터 헤머링 현상 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뭐라고 저도 이게 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노킹 현상이 나왔고요 사실 저는 이 문제 이런게 좀 여러분들 좀 지엽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할라우면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많이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동차 내연기관 안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이고 이런게 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좋은 문제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도 얘기를 해보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옥상가가 낮은 사용을 하면 초코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노키 현상인데 노키 현상이 뭐냐 노키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노키 현상은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인터넷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 맛만 먹으면 어딨는지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보다 전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우리가 내연기관 얘기할 때 우리 기계 일반에서 다뤄놓은 내연기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노키 현상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죠 이거는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러분 노키 현상 나왔으니까 뭐 지엽적인 문제든 간에 다음에 또 나오든지 간에 정리를 해놓으면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 나온 문제들 내가 이걸 갖다가 또 이것 때문에 내연기관을 또 앞에서부터 상사점 하사점 불꽃 점화기관 앞추착하게 보는 거 보다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때 그때 정리를 해놓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이거 다 노키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저기 원인은 또 해놓은 거고요 자 이거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매개체들을 여기다 정리해놨습니다 원인들을 여기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원인일 때는 어떤이냐 자 가솔린 같은 옥탄가가 낮을 때 입니다 옥탄가 낮을 때 그런데 디젤 기관 같은 경우 여러분 디젤 기관은 경유를 쓰잖아요 경유를 옥탄가 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야 세탄가 라고 얘기합니다 세탄가 네 그래서 여기 세탄가가 낮을 때 그래서 연료를 이제 중심으로 보게되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옥탄가가 낮을 때 노키 현상이 발생한다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세탄가가 낮을 때 발생한다 정리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피스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때 피스톤 같은 경우는 크래커축에 따라가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있으면 이렇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뭐라 그래요 여기 상사점 피스톤이 낮아졌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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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일 낮아졌을 때 여기는 하사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상사점을 향해서 갈 때 상사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동안 노키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저 이거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왔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우리 지금 공부하는 배경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연기관 문제가 많이 나올 거냐 내연기관이 뭐 당장 뭐 없어집니다 이건 아니죠 건설기관도 써야되고 특수차는 그렇긴 한데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내연기관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이건 사실입니다 내연기관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사실인데 예상보다는 오래가고 있어요 올해도 나왔잖아요 그 이유를 왜 그럴까 우리끼리 기계쟁이들끼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선배 기계쟁이들 여러분들한테는 선배 기계쟁이들 이에요 잘살고 못살곤 잘생겼던 못생겼던 선배들이 우리끼리 얘기한거야 야 내연기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수 밖에 없지 전기차에서 지금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 어우 이게 천재인데 그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정립이 되고 그게 이론으로 정리가 되고 논문으로 올라와서 인정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거야 내용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란 그게 학문입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가 이제 막 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요 그쵸 모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는 모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만 다 달라 지금 앞에서 또 혼인 있잖아요 혼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저거 어디서 쓰는 저거 지금 어떤 데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엔진만트에 썼던 공법이다 나오는데 아니면 폭스박에서 썼던 겁니다 폭스박에서 썼던 겁니다 폭스박에서 특허 등록을 해놨었어요 그게 이제 20일만에 풀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폭스박에서 썼고 그걸 갖다가 다른 엔진 회사들이 따라한 겁니다 혼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도 내가 내역의 문제는 줄어들 겁니다 줄기는 줄었지만 세포는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갈 것 같다 왜 아직 전기차에서 문제를 낼 게 없다 문제를 넣으면 문제 나왔다면 논란의 소재가 너무 큰 거야 이게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혼합기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는 혼합기입니다 혼합기 얘기하는 거고요 혼합기의 온도가 높을 때 여기서는 가솔린 기관에서는 녹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혼합기의 온도가 낮을 때 여기서는 녹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칠판을 너무 더럽게 썼네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금속의 결정구조 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킬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딱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충전률 원자 충전률 네 요 문제가요 여러분들 그 아 저기 어디지 그 아 갑자기 생각해 금속 무슨 금속재료기사인가 거기에 나왔던 문제 일반 우리 기기에서 되는 내용보다 좀 깊습니다 내용이 네 일단 여러분 충전률 같은 경우는요 네 뭐 방법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충전이라는 말만 좀 찍고 갑시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요 문제하고요 노킹하고 얘는 좀 어려운 문제에요 여러분들 아마 찍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찍었다가 속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찍었으면 남들도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나머지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갔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자료에요 일단 원자충전율이라는 원자의 부피를 단위적인 부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BCC FCC HCP 보게 되면은 이런거 보시죠 우리 체십입방역자 같은 요기에서 원자가 하나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전체 공간체제역에서 요 원자가 체제하는 비율 그게 원자충전율 원자충전율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요렇게만 딱 정리를 하세요 원자의 부피를 보여요 단위적인 부피 원자의 부피 단위적인 부피란건 뭐에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그게 이제 단위적인 부피가 되는거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배위수와 격잔의 원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은 간단히 격리하셨습니다 배위수 원자수 여러분들 요렇게 하실 때 일단 요거 순서부터 순서부터 정하셔야 돼요 체십입방역자로 가실지 면심입방역자로 가실지 보통 조명입방역자로 가실지 마지막에 있으니까 순서를 먼저 정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체십으로 근데 저같은건 체심부터 가거든요 체십 면심 조명 이렇게 갑니다 bcc fcc hccp 이렇게 가는데 체십입방역자의 배위수는 8입니다 대신에 면심하고 조명은 똑같이 10이에요 외우기가 쉽습니다 이게 뭐야 배위수입니다 뭔지 몰라도 배위수에요 배위수가 뭔지 몰라도 격전의 원자수는 어떻게 돼요 체십입방역자가 2개 면심입장역자가 4개 조명입장역자가 2개입니다 그래서 2,4,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면은 요기만은 배위수에서 격전의 원자수를 뺀 값입니다 e-r 이거는 제가 그냥 정하는 기호에요 하도 헷갈려가지고 요거 뺐더니 어떻게 나오냐 6,8,10 나와요 2씩 넣은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가면 여러분들 요거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자충진율은 0.68 0.73 요거 두개만 또 외우시면 되고요 요거 외에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내가 이거 외에는 거의 나온 걸 못 봤는데 요거 두개 바꿔서 나오는 걸 봤고 기계 쪽이 아니라 그것도 다른 쪽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외우고 계셨다 거의 다 안 외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국어 영어 한국사도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웠겠어요 이걸 외우고 계셨으면 이거는 풀죠 요거 세개가 마지막에 당연히 답이 얘기가 되는거죠 그렇게 해서 풀셨다 그러면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수업은 했어요 이렇게 외우는게 어떻겠어요 강하게 압박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외울 게 너무 많고 배위수까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너무 강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뭐 나름 공부하시려고 했던 분들 중에 요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맞출 수 있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구름베어링에서 사용하는 배어링 호칭 번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한번 생각을 모르면 생각한다고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일단 답은 정격 하중 번호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헷갈려셨던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어링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하중계수 갖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형식 번호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베어링 같은 경우는 기호를 규격 기호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별도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베어링 기호 때문에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라든가 공부하시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간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여기 세 번째 숫자 같은 경우는 이후에는 곱하기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격 하중 번호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형식 기호 안찌름 번호 접촉각 기호 이거 세 가지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베어링의 등급 기호가 등급 등급 기호 이게 전격 하중 번호가 아니라 등급 기호라고 했으면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탈산 정도에 따른 요거는 여기에서 공부를 한번 하고 갑시다 강괴라고 했어요 강괴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철소 있잖아요 제철소에서 쇠를 만난 거 알잖아요 금속을 만난 거 알고 계시죠 제철소에서 금속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막 이런 판이 나오고 이런 샤프트가 나오고 파이프가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요 전 단계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괴 덩어리를 만들어요 덩어리 쇳 덩어리 그냥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를 가지고 판도 만들고 봉도 만들고 파이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괴 이 덩어리에 대한 이건 이야기에요 덩어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 덩어리를 우리는 강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채 강채는 아니고 강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강채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갖다가 덩어리를 만들 때 여기 이 강괴를 탈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탈산이 뭐에요 산길을 제거하는 거에요 이 안에 있는 산길을 제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요거 정리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걸 떠나가지고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탈산을 안 하는 거 탈산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거 그걸 우리는 림드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림드강 탈산을 하게 되면 산을 다 죽여버렸다 산을 다 죽여버렸다 그래가지고 킬드강 세미 킬드강 세미 킬드강은 뭐겠어요 얘 중간 사이에 있는 어느 정도만 탈산을 하는 세미 킬드강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산을 하지 않으면 림드강 탈산을 하면 킬드강 중간당에 있으면 세미 킬드강 킬드강 그러면 캡트강은 뭐냐 캡트강 같은 경우 림드강을 화학적으로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이건 탈산을 안 한 상태에서 살짝 화학적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탈산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 완전히 완전히 탈산시킨 강은 뭐에요 킬드강 이렇게 해보시면 완전히 죽여버렸다 이거는 여러분 혹시 틀리신 분들은 이거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킬드강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계 재료에서 보면 주철도 배우고 이거 훨씬 이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조공정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이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소성가공 들어가면 압연도 배우고 인발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전 강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판재도 나오고 봉재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품을 정반 위에 올려놓고 정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측정하거나 스크라이버 끝으로 금극기를 잡고 측정기는 나왔습니다 답은 하이텍 게이지 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이텍 게이지 구조 보면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싸인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싸인바 같은 경우는 각 높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각도 측정을 하는 애죠 블럭 게이지는 뭐예요 블럭 게이지는 블럭처럼 생기는 게 블럭 게이지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냥 이만한 나무상자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측정을 하기도 하고 교정을 하기도 하고 계측 같은 경우는 교정도 하고 합니다 다이얼게이지는 대표적인 비교 측정 장비죠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다이얼게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눈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 장비를 생각을 하거든요 눈금이 있는지 생각하는데 눈금이 바늘이 움직이는 간격을 보는 겁니다 그 간격이 내가 원하는 오차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고 그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크게 움직이면 NG고 그렇게 보는게 다이얼게이지 하이티게이지가 높이 측정 장비인데 여기 보시면은 스크라이버 끝으로 금긋기를 하는데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 스크라이버 끝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스크라이버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많이 있고 지금 이 사진 같은 다행히도 제가 저작권이 없는 걸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이 끝에가 스크라이버 라는 거 알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크라이버 이 끝에 날카롭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물 여기 세워놓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하다가 측정도 높이를 보면 측정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옆에다 측정물 옆에다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가 요걸로 살짝 거여 그러면 여기 줄이 싹 갑니다 높이가 줄이 딱 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도 뭐 사용하고기도 하는데 전 사실 이걸로 금긋기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설명에는 맨날 나오더라구요 대표적으로 요런 스타일이 요건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버네어 캘리버스 세워놓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버네어 캘리버스 버네어 캘리버스 형이 좀 생겼는데 요렇게 생기는 애라도 우리가 뭐야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HM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지업적인 문제가 나오려면 이것도 나오겠죠 하이텍에이지나 버네어 캘리버스 형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공무원 시험이나 구무원 시험에서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다행히도 안 나오고 있다 다음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하지 어쨌든 13번 문제는 그래서 답은 하이텍에이지 높이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답이 숨어 있어요 이미 높이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높이 높이 하이트 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앞에 여러분들 금속 필렛을 넣고 이건 좋다 이거예요 컨테이너 넣고 램으로 압력을 가면서 다이의 구멍으로 소재를 밀어낸다 저 구멍으로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임발하고 헷갈리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램으로 압력을 가한다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그 소재를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이건 압출이죠 만약에 임발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재를 앞에서 땡긴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컨테이너 안에 빌레스 소재를 컨테이너 안에 놓고 소재를 땡 그 바깥에서 당긴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게 임발입니다 그게 임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도 사실 우리 압출 같은 경우도 압출 같은 경우 사실 어렵게 낼려고 하면 여기 압출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압출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우리 보고 갑시다 압출의 종류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빠졌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가 빠졌네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직접 하나가 간접 하나가 충격 하나가 정수압 압출이 있죠 정수압 압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압출의 종류입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직접 압출은 뭐예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다입니다 다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재가 이렇게 소재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소재가 나가는 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이걸 직접 압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컨테이너가 뒤에 구멍이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막혀 있고 소재가 있고요 이 소재를 밀어주는 아까 램 램이라는 게 있는데 램이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는데 구멍이 여기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소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램의 진행 방향과 소재가 나오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후방 압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 압출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우리 공작물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는 제품의 길이의 제한을 받아요 얘는 길이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제한을 받는다 그런 설명이 나오면 후방 압출입니다 충격 압출은 뭐예요? 혹시 그림이 있나? 없네요 제가 빼버린 것 같아요 그림 그려놨는데 충격 압출은 뭐냐면 여기 다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가 있으면 다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소재를 이렇게 올려요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위에서 이런 램? 펀치? 이런 걸 때립니다 빵 때리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소재가 평평했던 애가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램이 들어오면서 오케이 램이 들어오면서 이게 충격 압출입니다 충격 압출이고 정상 압출은 뭐예요? 정상 압출 같은 경우는 어 직접 압출입니다 직접 압출하고 이제 비슷한데 컨테이너 안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램이 앞에 이제 다이가 있습니다 나가는 구멍 다이가 있으면 여기 소재가 이렇게 있어요 소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재가 있으면 여기를 밀어주는데 램이 밀어주는데 램이 조금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액체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로 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압력으로 액체에 압력으로 밀어준다고 해요 액체에 압력으로 밀어주니까 좋은 건 뭐예요? 여기 이 소재에 닿는 힘이 닿는 부분들이 골고루 힘이 퍼져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정수압 요 면에 고르게 압력이 펴진다 얘를 정수압 압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압출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후방압출 같은 경우는 뭐 다이와 소재간에 마찰이 줄고 그리고 얘는 정수압 압출 같은 경우 유난히 잘 되고 뭐 이런 특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물어봤죠 헷갈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임바람 압출이 헷갈렸으면 헷갈렸을려나? 크게 크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기계 설계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좀 무난한 시험이 됐을 거예요 사실 합격 것도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기계 설계가 워낙 이번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15번 문제 볼게요 유체의 흐름방향과 제어는 배브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 여러분들 딴 거는 몰라도 교축 배브는 다 알지 않아요? 스로틀 배브? 스트로틀 배브는 뭡니까? 유체의 단면적으로 유량조절 배브죠 대표적으로 유량조절 배브에요 대표적인 여러분 이거는 딴 거는 몰라도 체크 배브도 많이 알죠 체크 배브는 유체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방향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 배브잖아요 그래서 얘는 방향제어 배브가 많죠 대표적인 얘는 방향제어 배브죠 체크 배브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한쪽으로만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스트 배브 같은 경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 사이클 나왔는데요 제가 요거 한번 보봅시다 여러분 저는 음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저는 알아요 연력학 수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현재들이 만났을 때 과연 풀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기계직 관련해가지고 잠깐 제가 정보를 드린다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의 합격 비율이 95%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95%가 넘고 어떤 애는 95%가 조금 안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매년 제가 그걸 매년 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90%가 넘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여러분들 다 잘 알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격증 소지자라고 했지 거의 일방기계기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연력학을 배우는 연력학을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그런 자격증이 일방기계기사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연력학을 배웁니다 기계설계 산업기사만 하더라도 연력학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과목이 그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연력학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유체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험 보신 분 중에 사실 일방기계기사가 아니라 다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되게 봉창 두덕이는 문제를 느끼실 수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일방기계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뭐 주 보게 되면 카르노사이클 하나 하고요 오토 디젤을 묶습니다 하나 묶고요 예 다른 묶습니다 세 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카르노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상 열기관입니다 이상기관입니다 이상기관 이상기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같은 그런 열기관이에요 이론상 존재하는 그래서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하고 디젤은 대표적인 뭐예요 내연기관 사이클 연소사이클 연소사이클 연소사이클은 뭐예요 어떤 물질을 태워서 나온 그 가스를 이용한 기관이죠 그걸 내연기관의 기관입니다 연소기관 연소기관 똑같은 내연기관인데 연소 연소가스 사용하지 않고 물을 쓰는 게 있어요 증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랭킹사이클입니다 증기사이클이에요 여기 나온 김에 나온 김에 랭킹사이클 한번 보고 갑시다 혹시 일반기계기사 추유득하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고요 랭킹사이클 잠깐 보고 가려고 해요 랭킹사이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음축기의 압력이 감소하면 사이클의 열효율은 감소한다는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설명하려면 일단 랭킹사이클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랭킹사이클 설명을 안하고 이래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볼게요 랭킹사이클의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증기사이클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구조냐면 일단 여기 펌프입니다 펌프 펌프에요 펌프고 이게 보일러입니다 펌프가 보일러를 뭘 보내주겠어요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물을 보내주면 보일러에서 열나게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만듭니다 수증기 과열증기 이런걸 만듭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높은 증기를 만듭니다 보일러 지나면 물이 엄청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은 증기가 되는 거예요 증기가 갑니다 터빈까지 가는 거예요 터빈이 돌려주는 거죠 터빈이 뭘 돌려주겠어요 발전기 돌려주는 거예요 제너레이트 발전기 이건 하나의 예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주고 나면 나오는 증기가 어디로 갑니까 음축기로 갑니다 음축기는 별거 아니에요 여기를 터빈을 지나고 나온 증기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로 만드는 겁니다 왜 말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펌프로 돌려주려고 물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을 다시 응축해서 펌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선 다시 증기를 증기는 기체죠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그 구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가열된 증기가 터빈을 지어 나오면 응축기를 지나서 다시 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랭킹 사이클의 구조인데 우리가 이걸 정리를 선도에 나타내면 우리가 압력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압력만 볼 거니까 압력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음축기에서의 압력이 감소하면 사이클의 열효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음축기에서는 아까 봤듯이 어떻게 해요 온도와 압력을 낮춰주겠죠 낮춰주는 겁니다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음축기에서 압력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온도도 감소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이클의 열효율이 감소하느냐 그걸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이클 선도가 있잖아요 지금 pv선도예요 이쪽은 압력선도 이쪽은 최적선도입니다 아니 최적선도 이쪽은 최적이고 이쪽은 압력입니다 x축이 최적 y축이 압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pv선도에서 사이클이 되는데 지금 이 높이가 크면 클수록 열효율이 높다 그건 아시죠 그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게 감각이 높을수록 열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응축기에서 온도와 압력을 낮춰주는 구간이 어디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게 응축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압력을 더 많이 낮춰주면 낮춰줄 수도 없대요 감각이 커지면서 열효율은 올라가죠 그렇죠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 자를까 시간이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자르고 이번에 설명 안할게요 이거 설명 안할 거고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쪽 가서 보시게 되면 랭킹 사이클에서 응축기 응축기의 압력이 감소하면 기존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 사이클의 열효율은 올라간다 2번 보겠습니다 오토사이클은 불꽃저마 기관 내연기관의 이상 사이클이다 얘는 그냥 사이클의 이상 사이클이고요 내연기관에서 가장 효율이 좋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이클이에요 오토사이클이 보통 예를 들면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디젤사이클 디젤사이클은 한계등 엔트로피와 한계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을 가진다 그런가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마찰차 나왔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답은 1번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기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속비를 얻기 위해서 기여를 쓴다고 봐도 무난하죠 나머지는 여러분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마찰제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7, 18번 볼게요 이거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기계재료에서 나누는 탄성과 탄성과 변형 응력 이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그것도 문제만 갖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론들을 키워드별로 묶어보세요 탄성에 관계된 키워드 응력에 관계된 키워드 힘과 관련된 키워드 소성과 관련된 키워드 쭉 묶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사실상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요거에서 끝나면 이거 보시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가 부족하시다 이 개념이 아직 절 다 아팠다 이런 분들은 바로 이걸 그리시면 됩니다 음력 변형 에세스 선도 이거 그리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런 거 그리시면 돼요 이거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금속제를 외력에 의해 변형이 가해지는 외력이 뭐를 넘게 되면 외력을 제거해서 변형이 변형이 남게 된다 탄성안도가 되겠죠 탄성안도 그러니까 탄성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탄성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그걸 탄성이라고 하고 그 반대를 뭐라고 했습니까 외력이 제거되도 제거되더라도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소성 소성 외력을 제거하면 어느 상태로 돌아오는 변형을 뭐랍니까 소성 변형 제거하면 어느 상태로 돌아오는 변형을 탄성 변형이라고 한다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소성 변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성을 이용하는 가공 소성 가공 여기는 탄성 변형 여기 선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비례한도 그 다음에 탄성한도 이렇게 나오죠 에센스 선도에서 보면 비례한다고 탄성한도는 거의 붙어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붙어있고 잘 구별이 안 돼요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딱 뛰어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대문의 금속도를 갖고 인장시험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이 잘 구별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어쨌든 비례한도를 지나면 바로 탄성한도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성 가공 소성 가공 가공이죠 이렇게 막 두들기고 굽히고 늘리고 이런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 빗점 이상은 가야 돼 빗점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너무 높으면 어디에요 인장강도나 파당강도에 걸려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예 요 cd 구간 상한복점 하항복점 요 구간에서 일어난다고 보는게 정론이죠 정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성 가공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cd 구간에서 일어나고 c는 상항복점 d는 하항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19번 여러분 이거 단면감설인데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재력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기계일반만 시험 보시는 분들 같으면 제가 이거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계설계에도 같이 시험 보시잖아요 기계설계 공부하려고 하면 이거 공부를 하셨을 거고 단면감설 단면감설은 궁금증으로 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지름으로도 표시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각각의 다 뭐예요 4분지 파이디제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름을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문제에서는 그냥 단면적으로 줘버렸잖아요 단면적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단면감설을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25%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널링 나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널링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잘 보이시죠 이거는 이 사진 제가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이는 거 압니다 요게 여러분들 제가 운동하는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 거기서 쓰는 덤벨 손잡이예요 손잡이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널링인 거야 사진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려고 착하죠 착하죠 정말 착합니다 이거 여러분 선반에서 밖에는 안합니다 선반에서 가능한 작업이고요 럴링 작업 같은 경우는 널링 공고를 전용 공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서 세우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문헌적으로 글로 표현해 놓은 게 이겁니다 미끄럼 방지용 손잡이 원통 외면의 규적인 형태와 무늬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널링의 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문문제 해설은 다 끝났고요 간단하게 우리 기계일반은 뭐 그렇게 강평할게 많지는 않아요 총평은 온라인에는 올라가 있고요 요거 강평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를 보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컷이라고 보면 되네요 저노들 이번에 그 마이크로미터 그거 나온 거 때문에 왈가왈구가 많은데 저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했습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그림 보세요 똑같죠 똑같다 그냥 숫자는 아니겠죠 형태는 똑같죠 내가 더 잘 그린 거 같은데 제가 그린 거예요 덤벨 이거 있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안 한 거는 여러분들 분해는 그것만 안 했습니다 분해는 그것만 안 했고 이거 외적으로는 아까 나왔던 우리 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들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틀렸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보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보시다 보면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요것도 킬러 문제로 제가 넣을게요 킬러 문제로 넣는데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셨 이거 지금 2024년도 준비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안 해오시더라도 여기까지는 다 기억하고 가십시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도요 이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에 로킹이 발생하는 현상과 원인 그때의 상태는 지금 요 표 하나로 제가 다 정리하니까 내용이 좀 장황하니까 간단하니까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에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장황했었다고 그러면 투자에만한 가치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얻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요정도는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좀 가가지고요 어 마멸 이것도 어려웠을 거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공부 뺀 것을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멸 지나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한다기 보다 여기서 그냥 요 시험에 나왔던 요 내용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랭킹 사이클에 대해서만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고 선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요것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각에는 다 맞는 얘기들이니까 한번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기계일반은 특히 뭐 특별히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막 이거는 정말 뭐 다시 요런 거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까 그림에 나왔던 거 정말 제가 그 제가 자극이 사실 버니어 마이크로미터 있는 거 저 시험제 저 나왔던 건데 제가 냈었는데 우리 모의고사에 냈었는데 그 바로 전에 뭐가 나왔냐면 버니어 캘리퍼스 있는 것도 제가 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 있는 거를 그 전 모의고사에 냈고 그 한 달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있는 거 문제를 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안 냈거든요 미안하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가 너무 문제가 쉬운가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냥 예 잘 낸 거 같아요 올해도 낼게요 올해도 한번 내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기계일반 해설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준비 또 잘 하셔서 내년에는 여러분 정말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강의 보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후 후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